미나산 거니치와 에리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간단, 초시은 YBM 여행 일본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요. 이제 2강 들어가게 되는데요. 2강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타고 있는 동안에 상황별로 여러가지 문장을 모아봤습니다. 자, 기내에서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런 거로 여기서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들어갑니다. 네, 우선 좌석부터 찾아야겠죠. 네, 저기요. 네, 손모한테 저기요 하고 할 경우도 있고 손님끼리 또 저기요 할 경우도 있겠죠. 한들방에 주위를 끌고 싶을 때 이때, 수미마생 이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수미마생 정도 하시면 예쁘게 저기요 하는 게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마생 정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좀 지나갈게요. ちょっとよこ失礼します 한국말은 굉장히 짧아요. 네, 길번호는 뭔가 기네요. 네,ちょっとよこ失礼します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은요. 사실 좀 옆을 신뢰합니다 가 되는데요. 사실 어떤 한국 분들은 이제 아, 조금 아시니까 지나가다는 수기르니까 아, 아, 맞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하고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하고 말하려고 통로 같은 데서 수기마스, 수기마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수기마스, 수기마스 하면은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물음뼈가 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순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 잘 외워갖고 지나가고 싶을 통로 같은 좁은 데서 지나가고 싶을 때 어,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쪼또 요거 스트레이시마스 하고 예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석을 찾았다면 이제 딱 앉아서 기내 식사 나오는 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뿔 주세요. 네, 그렇죠? 어미즈오 그다사이 간단하네요. 어미즈 아시는 한국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미즈 그다사이 어미즈오 그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물 갖다 주실 겁니다. 승무원님 어, 그리고 어, 여기서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어, 장, 그 뭐지? 장거리 이제 일본이 아니라 더 먼 나라로 가실 경우에는 기내 식사 메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일본은 길어봤자 3시간 정도잖아요. 호카이도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메뉴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가항공 아니면 식사는 나옵니다. 그리고 저가항공에서는 식사 안 나옵니다. 아시죠? 물밖에 안 나옵니다. 물만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어, 나 기내에서 꼭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은 어, 타시기 전에 조금 뭐 사갖고 어, 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경우 있죠. 이거는 이제 모 히토츠 그다사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 히토츠 그다사이 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표현이 하나 더 인데 일본어 똑같은 뜻으로 모 히토츠가 됩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같아요. 조금 알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직역을 하면은 일본말로는 더 하나 라는 표현인데 이게 하나 더의 뜻이 됩니다. 모 히토츠 히토츠 모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모 히토츠 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사이 라고 붙이면 되겠죠. 이제 기니 식사도 다 먹었겠다. 이제 다른 요구사항 승부한테 하고 싶다. 이럴 경우죠. 담요를 한 잔 더 주세요. 담요가 주로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뭐 비행기 안에서 너무 세게 냉방을 트는 경우나 이런 경우 이제 한 잔 더 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모 히토츠 모 히토츠 모 히토츠 모 히토츠 모 히토츠 모 히토츠 아까 모 히토츠 한 잔 하나 더 있었죠. 그거랑 똑같이 모 이치마입니다. 한 잔 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더 한 잔 식으로 모 이치마이 그다사이 담요는 모 후입니다. 모 포 직역을 하면 모 포가 되는데 담요란 뜻이죠. 모 후 모 후 모흐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모 이치마이 그다사이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춥지 않게 잘 가실 수 있겠죠. 그 다음 펜에 빌려주세요. 갑자기 뜨끔없이 펜이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비행기 탑승하고 기내 안에서 뭐 서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르고 타시다가 아 나 펜 없는데 이런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손모아나한테 펭어 가시데 그다사이 하시면 빌려주십니다. 펭어 가시데 그다사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은 이제 펜 빌려주세요는 가시데 그다사이 가시데 그다사이 이것만 잘 외워두시면 이제 문제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다 작성할 거 다 작성하고 나가실 때도 스무스하게 나가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기내 기기입니다. 오 네 리모컨 TV가 적합한 거 아닌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리모컨 사용법을 가르쳐주세요. 네 사실 리모컨이 이제 비행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조금 다루기가 어 이게 어떻게 쓰지 어디로 눌러야 되지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넣어봤습니다.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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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법이죠. 그리고 教えて 그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가 됩니다. 가르쳐주세요도 教えて 그려주세요.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장면에서 다른 씬에서 또 사용하셔도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헤드셋은 어디에 연결해요? 라는 문장이죠 헤드셋 이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 줄에 이 끝을 어디다가 어디다가 꽂아야 되죠? 라는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매번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헤드셋은 어디에 연결해요? 똑같죠? 일본어 헤드셋까지 합니다 헤드셋 끝나지 마시고 헤드셋까지 하셔야 돼요 연결해요? 연결해요? 라는 문장이죠 보통 이제 팔걸이 팔걸이 어딘가 안쪽이라든가 바깥쪽이라든가 어딘가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훅 하고 꽂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내기기도 끝났고요 기내 면세품 들어가겠습니다 이 향수 살게요 향수는 고우쓰이가 됩니다 살게요 가이마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기내 면세품은 비행기 타기 전에 정말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못 사고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향수 고우쓰이라든가 다른 화장품 개쇼힝 이런 거는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기내에서 구입을 하셔도 굉장히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또 결제하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두 개 주세요 나왔죠? 두つください 주세요는 많이 나왔으니까 됐고 두 개는 두つ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 개 세 개 사겠다 그러면 미츠가 되는 거고 네 개 사겠다 그러면 여츠 다섯 개 이즈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츠 여츠 이즈츠 이 정도만 우선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매너와 규정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비행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얼어가지고 타야 되니까 서로 얀보를 해서 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잘게요 밥도 필요 없고 그냥 난 너무 피곤해 조금 잘게요 이러고 싶을 때 스코시 내마스 네 좀 잘게요 스코시 내마스 조금 스코시 내마스 잘게요 라는 뜻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항공을 많이 타는데요 어 뭐 밥도 안 나오고 뭐 TV도 없고 하니까 제가 자주 하는 거는 책을 한 것이 평소 읽고 싶었는데 잊지 못했던 그런 책 한 글씩 가져가서 비행기 타는 내내 뭐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내내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훌 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행 가실 때 책 한 권 또는 일기 같은 거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거 중요하죠 토이레の 준방を待っています 토이레の 준방を待っています 그렇죠 화장실 차례는 토이레の 준방입니다 준방 기다리고 있어요는 待っています 네 이거죠 준방待っています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벨트 사인이 꺼지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벨트 사인이 꺼지면 한꺼번에 화장실 앞으로 사람이 몰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준방을待っています 토이레の 준방을待っています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치기 받지 않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2강을 배워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서 문장을 모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쾌족하게 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제 3강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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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